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제 마취시간이 다 됐어요. 너무 아쉬워요. 왜 이렇게 빨리 가요, 시간이? 그러니까요. 설날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명절들 보내시고요. 올해는 하시는 일 모두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면 저와 강소리씨가 함께 준비한 백나나의 찔레꽃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